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의 물빠짐 과정에는 최근에는 지하철 9호선과 신축건물 8곳 공사가, 과거에는 제2롯데월드 공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한국농호천공사에 의뢰한 석촌호수 수위저하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석촌호수가 저수위를 유지한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에 제2롯데와 지하철 9호선 등 대형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물이 빠진 양이 늘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의원소 분석 결과 석촌호수의 물이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의 유출수와 비슷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각 공사장 방향으로 물 흐름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초기에는 제2롯데, 후기에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pros picture 석촌호수